이리와 함께하는 게 좋은데 사진 찍어? 시작한 거 있어? 너무 배고팠어요. 지금 진짜 배고파요.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얘기해볼까요? 네. 저는 꽈바로우요. 저는요. 저는 좀 따뜻한 국물을 먹고 싶어요. 따뜻한 국물? 속을 좀 데워줬으면 좋겠어요. 지금 뭘 먹어도 맛있잖아요. 원래 일하고 먹으면 밥이 맛있거든요. 그러려고 일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먹기 위해 일하는 것도 맛있게 먹으려고. 진짜 오비사랑 먹기 위해 일하고 밥 먹기 위해 일합니다. 그럼 밥 안 먹어도 돼요? 오비사랑 먹으려면 밥 안 먹어도 된대요? 아니요. 원래 밥에 따로 있고 간식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? 여기사랑 먹고 또 밥 먹을 것도 남겨두고 하는 거죠. 밥 먹어야죠, 저희. 밥 먹어야 되고. 여기서 먹자. 여기서 먹어야 되나? 그러면 답을 두고 다시 올게요.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고도. 고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